대전 대덕구가 대전 대덕형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노사 민정연학 포럼을 열었습니다. 허찬영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강재열 교수가 대전산단 토지 효율화를 통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제를 통해 노우산단의 한계인 다부지, 저고용 구조 산업 형태의 개편 방향으로 첨단 제조업과 고용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형 경제 모델과 함께 대전 대덕형 상생 일자리 모델로 대덕구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의